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SBS 기자를 포함한 여기자 두 명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성희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. 윤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본관에서 다른 의원의 양옆에서 취재하고 있던 두 여기자를 지칭하며 싱글이라더니 왜 양쪽으로 따불리냐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골프 용어였을 뿐 성희롱은 아니라며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할 발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